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추위와 눈에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바다보다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도 산지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아침 출근길 해안지역에도 눈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눈은 점차 전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쏟아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지에 눈이 쌓이면서 현재 천백도로와 오일육도로는 소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추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결빈 구간이 많은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큰 눈이 예상되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20cm까지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중산간에도 최고 10c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눈이 집중되겠고요. 눈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2도, 동부와 남부는 1도를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북부와 동부는 3도, 서부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지역에도 오늘 강한 바람과 눈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늘길도 순조롭지 않겠는데요. 현재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변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결항과 지연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